자 여러분들 진짜로 뵙고 싶었습니다 집에만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좀 잘 안 가죠 그렇죠 그렇죠 운동하러 가야 되고 때로는 그냥 정처 없이 걷기도 하고 사람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인데 최근에 집에만 격리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좀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강좌가 5월 5월달에 원래 개강을 하는 겁니다마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일정이 5월 중순 정도로 바뀌어서 이 강좌와 겹쳐버리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선생님이 4월 중순 이후로 또 원래 4주인데 3주로 강좌를 기획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러 왔어요 어? 이너브 어디 갔지? 그렇죠 원래는 이것이 너가 부족한 것이다 이것이 너가 부족한 것이다 이너브라는 강좌가 있었는데 이번엔 이름을 개념의 구멍이다라고 했어요 사실은 일견 좀 비슷하죠 너가 부족한 것 너의 구멍인 것 한지는 이런 강좌가 없었는데 세지는 좀 비슷한 강좌가 있었고 그러나 대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 교재를 마우스 클릭도 하지 않고 만든 강좌입니다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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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선생님이 이 강좌를 만들었냐면 선생님 현장 조교 선생님 Q&A 조교들 한 1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한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세계지리 개념의 내용을 좀 정리해서 20개씩 보내다오 해가지고 그중에 뽑아서 뽑아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은 어? 이거 진짜 궁금했는데 그런 게 막 있을 거야 진짜로 여러분들이 어? 이거 그렇지 않아도 이게 어느 게 뭔지를 잘 몰랐는데 이런 거 있거든? 그런 것들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어려운 것들이라고 하긴 그렇고 조금 혼동되는 거 좀 명확하게 안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됐던 것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전단원에 걸쳐서 만들어놓은 강좌예요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효율적 강좌라서 개념책도요 선생님이 생각하기로 이게 30장 정도밖에 아마 안 될 겁니다 받아들은 순간 어? 나 할 수 있겠어 생각이 들 거고 정말 엄청난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1년 커리큘럼이라 그래가지고 선생님 홈페이지 메가스터디 페이지에 올려놓은 건데 선생님이 잠깐 그거를 듣는 학생도 좀 있지만 안 듣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겨울 특강 개념이다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기획하는 강좌는 개념이다에서 좀 아쉬웠던 거 좀 뭔가 좀 어려웠던 거 그런 것들을 총 망라하는 강좌예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거 지금 엄청 인기 있어요 선생님이 개념이 다 끝나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지금 다운돼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것이 줄임말이다라는 무료 특강 열어놨으니까 꼭 들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선생님이 개념 교재 맨 뒤에 있는 건데 그걸 좀 더 확대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 이제 얼마 뒤면은 이것이 줄임말이다로 여러분들 콘테스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직접 심사할 거고요 그 심사를 동영상으로 찍을 겁니다 그래서 1등한테 뭐 기프트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학생이 궁금해하는 게 선생님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언제 풀어요? 개념이다 끝났으니까 이제 푸시면 돼요 선생님 이것이 기출이다 사서 푸시면 되고 요건 인강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다 푸시면은 또 이것이 모의고사다 푸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미 교재 둘 다 비타민 교재로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 요거는 5월 달에 주요 문항 중심으로 해설을 올리도록 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한지 세지를 같이 듣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가 있는데 세지 듣는 분들도 그렇겠지만은 이번에 선생님이 매년 했던 복습 프로그램을 접었어요 대신에 선생님이 늘 말하지만은 야 일주일에 하루도 말고 반나절만 투자해서 전범위를 빠르게 3, 4시간에 걸쳐서 봐 시험이라는 건요 전국 수석 한 분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빠르게 전범위를 여러 번 많이 볼수록 더 유리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놀라지 마세요 전범위를 개념이다 책 전범위를 4, 5시간만에 다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든 강좌입니다 아마 선생님 촬영 시간도 4, 5시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초단기 개념 완성 강좌인 거지 그래서 이름이 만점 복습 노트다 서브노트 크기예요 서브노트 크기고 50장 정도로 얇아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알지만 여러분들이 책을 구매해서 붙들는 유료 강좌입니다 대신에 오케이 아무튼 여러분들이 개념이다 책이 좀 두껍잖아 그래도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개념을 다 듣긴 들었는데 이걸 또 언제 다 본담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대단히 시험 직전에 구경수 때문에 사탐 정리가 안 된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올해 이거 처음 만드는 강좌입니다 올해 선생님이 처음 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려는 건 이거죠 개념의 구멍을 완전히 시멘트 콜타로로 그냥 완전히 뭐라 그래 이거 레미콘트로그로 둘이 붙듯이 해서 쫙 메꿔드리는 강좌가 됩니다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또 여름때 선생님을 오늘날 있게 해준 강좌가 여름문풀 강좌죠 여러분 문제풀이다 여러분 들으시면 그냥 빡 으잖아 오케이 빡 되는 강좌예요 치이 막 나오네요 그 다음에 파이널 얘기는 지금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쵸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이 개념의 구멍이다 업로드 일정이고요 4월 말에 끝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유가 있죠 6월 모평까지는요 여유 있고요 혹시 현장 개강이 여의치 않다면 스튜디오에서도 일정대로 올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세요 알겠죠 이 개념의 구멍이다 책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0장 조금 넘어요 딱 받는 순간에 이렇게 얇다니 너무 좋아 금방 완강할 수 있다 그런 생각할 거야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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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에 개념의 구멍을 쏙쏙쏙 메꿔드릴 겁니다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개멍 아니 개멍이래 그쵸 개멍이죠 개념의 구멍이니까 개멍이래요 개멍 이것이 개념의 구멍이 돼서 2개국 그랬는데 그거 좀 이상해 무슨 뭐 바이 링규얼도 아니고 2개국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개념의 구멍이다 개멍 개멍 오케이 모두를 전범위에 걸친 구멍을 쏙쏙쏙쏙 두더지 올라오는 대로 잡듯이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책 쓰는 거 좋아해서 아마 책 받으시면 쩐다 그런 느낌이 딱 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구멍만 메꾸는 게 아니고 이 강자가 때가 때이니 만큼 6월 모평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또 6월 모평은 희한하게도 평가원은 6월 모평에서만큼은 유독 EBS 수툭을 엄청나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수툭에 정말 뭐라 그래야 되냐면 고고학자가 역사적 유물들을 검증하듯이 선생님이 수툭을 정말 꼼꼼히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문제화시켜서 딱 그러니까 이 개념의 구멍이다 책 뒤에 보면은 딱 이 수툭 코너가 따로 딱 있습니다 그걸로 여러분들 약정 한번 쫙 잡아보시면 돼요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30분 시간에 맞춰서 나의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2회분의 또 봉투 모의고사 역시 들어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점 개념의 구멍이다기 때문에 개념이다를 안 들으시는 분이 들으시면은 그거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 개념이다를 듣고 생긴 구멍을 메꾸는 강자니까 개념이다를 안 듣고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라니까 내가 차를 샀어 근데 차를 사가지고 뭔가 그 차에 생긴 뭔가 문제점 그걸 리콜해서 고쳐주는 강자 같은 거란 말이야 아 선생님 개념에 문제가 있어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구멍을 메꾸는 거라 그랬잖아요 선생님의 구멍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멍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이다를 꼭 들으시고요 그냥 들었다 정도면 안 돼 전체 범위 복습을 3,4번 해서 뭔가 분명히 자기가 알고 모르는 게 분명해질 때 그때 들으셔야 효과가 있는 것이죠 몸이 어디가 아픈지를 알고 나서 거기에 맞는 약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이 딱 받으시면 두 권이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 봉투 모의고사 하나 근데 이 봉투도 여러분들 받으시면 놀랄 겁니다 일반 봉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1년 내내 쓸 수 있는 그러한 기발한 봉투가 여러분들 준비 중입니다 너무 아깝잖아 이거 버리면 그래서 재활용 아니 재활용이 아니고 늘 쓸 수 있는 이게 좀 부담이 되려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책 그래서 본교제와 봉투 모의고사 두 권 받으시면 되고 올해는 본교제가 작년엔 시험지 크기로 너무 컸어요 그래서 올해는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개념이다 교제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여러분들 구멍을 확실히 메우러 4월 중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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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